저는 백일섭이 동생 백일용이라고 합니다 어머니가 다 다르니까 시아야 이 작은 할아버지 두 살 때인가 젖 먹을 때 할아버지 학교 가면 울어 그래 얻고 학교를 데리고 갔잖아요 하도 모르니까 얻고 학교를 가 학교 교실을 못 들어가고 이제 바같이 오르고 있으니까 담임선생님 들어오시다가 물어 그래도 동생이라고 사정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한테 맡겨놓고 공부가 되나 공부도 못하고 그냥 작당이 내게 한 몇 번 공부했네 어렸을 때에 이제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키워요 할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지냈을 때니까 그러니까 형님 이제 막 나하고 이제 아무도 없고 울고 그니까 학교 다닐 때에 나를 얻고 이제 가서 학교 가서 젖더 동장 젖더 얻더 미기고 그랬는가봐요 그러니까 나를 많이 각별하게 생각했는가봐요 형님 그때는 그때 생각하면 좀 가슴이 묶은 묶은 거죠 지금 이야기는 나 형님한테 좀 잘해야 되겠다 하고 아.. 아.. 아... 아.. 아.. 아... 아 아.. 아 아 형님 조절을 자른 건 아니죠 내가 나와서 혼자서 나와서 사는건 자른 건 아니죠 쌔가지고..OM.. parole 해본 적은 없어요 어려워서 못해요. 어려워서 카메라에 대고 하던데. 아니 봐도 뭐. 그럴겠죠 뭐. 지금이라도 같이 이렇게 합쳤으면 좋겠어요. 저런 얘기를 하는 건 처음 들었어요. 나 처음 들어봐요. 자가지 없는 놈이라고 그러잖아.